이스크레이지 경례수입니다. 오늘 볼 경기는 대구FC와 충남아산 승강팔레이오프 1차전이고요 아산은 홈에서 하이브리드 잔디교체공사로 인해서 천안종합운동장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2차전은 대구 공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눈이 오고 있고 과연 이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대구는 또 눈이 별로 안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폭설이 어제 왔던 가운데 선수들이 이 추위 속에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이 와서 조기장 챙겨야겠다 해외에 잘 낸 사람 이 날은 주로 흉분 내 ride 보기관에 천안홍운동장에 나와서 하늘색인데 하늘색이 대구도 홍보장이니까 이 하늘색이 대구도 홍보장이니까 대구 홈장이없으로 기도 엄청 미끄럽습니다 와 의자 와라 발 시려 와 물 다 들어갔는데 진짜 발 너무 시리다 이거 이거 괜찮은거 같아 제가 살까 합니다 이니폼 이게 막힌 기준으로 3만원 이거도 3만원 이거 3만원 이거 5천원이고 천원 만원 이렇게 되있네요 예쁜거 같은데 이거 하나 살까 이니폼 이거 재작년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2만원에 팔고 있길래 2만원이길래 그냥 하나 샀습니다 딱히 사고싶은만 없었는데 이 카라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싸가지고 일단 샀어요 신나고 나서 내 친구꺼도 하나 샀습니다 하의들도 팔고있어요 하의들도 팔고있어요 하의들도 팔고있어요 하의들도 팔고있어요 하의들도 팔고있어요 아 이거 사야되나 이거 아 이거 쇼핑중독 친구꺼 3만원어치랑 이거 선수들 하의 5천원에 팔고있고 양말도 팔길래 하나 샀습니다 제가 세트로 지금 상의랑 하의 양말 세트로 해서 2만6천원에 싹 다 구매했습니다 하나도 팔고신지 안전한거에요 아야되요 한밤에 쇠핑크 전망자 손래기 추나 아산 이겨야죠 오늘 제가 구메에서 7년 사이에 나갔거든요 애매하네요 애매해 에프터니까 조심해라 앞에 먹어봤어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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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배구 잡아야지 하하하하 야 옆뼈 모습 옆뼈 모습 하하하하 왜 한사람 오거든 거의 처음 아니야 할수있소 아산 할수있소 아산 할수있소 아산 하나도 하하하하하하 나가자 하 아, 길었다. 아, 길었다. 너의 박수를 부탁드리세요! 컷!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앞에서. 가자. 아멘 고, 고, 고 또. 서세기 김argent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좋아, 좋아. 한 번 더. 가자. 미쳤다. 아 아 아 아 어 아 좋아좋아 어 어 아 으 아 으 으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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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어! 아, 일부 가자, 일부 가자, 일부 가자! 일부 가자! 와! 할 수 있어, 아상! 할 수 있어, 아상! 할 수 있어, 아상! 어, 가자! 어? 아, 갈, 갈, 갈. i 어 계속 쥐고 가다! 위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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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생연기 펼치나? 오늘 인생연기 펼치나? 방금 뭐야? 감산밖에 안 나와네 그걸 돌아선다고? 곰발 곰 곰 곰 곰 과연? 전발 전발이 차라리야 무설상으로 버티잖아 mulheres 푸우우우웅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재밌어 안심이 귀엽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의 한 명 경사를 향해 남았어 오 나의 한 명 오 나의 여전 sons 오 나의 여전 sons 우리는 나의 영기여가 나이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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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다! 좋아! 한번 빼주고, 한번 빼주고! 나이스 좋아, 엉덩이 헨대자! 아, 나 치고 살려야지! 아, 나 손을 밀었다, 아, 씨, 바. 아, 씨, 바. 손을 밀었다! 아 진짜 아 아 아 아 가자 가자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브리그 가즈아 아 혜진아 잘한다 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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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만들어간 거에 비해서 너무 설득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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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도 응원단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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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좀 주세요 아저씨 아아 아 아 아니 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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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아 아 아 아 아 피우드를 지배한다 마지막 부분 다행힛 나이스! 컷! 한 번 더! 나이스! 가자! 앞쪽 치고 때려! 아산! 아산! 가자! 가자! 일부러! 일부러 가자! 가자! 일부러 가자! 에이! 해줄게 해줄게! 댓글 한번 보여주실래요? 댓글이요? 별거 없습니다. 아산이랑 전복이랑 붙었으면 어떨까요? 이제 설레벨만 안되면 돼! 역시! 와 목숨아! 호! 아이 진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아산! 아래 아래! 아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잡아 kes 아 아 죽였골! 여권자 충남 아삼FC와 대구FC의 충남 올레옥민 1차선 우리 충남 아삼FC가 4대 3위를 승리했습니다 거진 으 아 선 4대1이 진짜 좋았는데 4대2까지는 양보하려 했거든? 근데 4대3은 좀 이게 위험해 대팍이 분위기가 하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기력만 이대로라면 우리가 승격할 것 같고 전반 경기력이 좀 위치하고 대팍 분위기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축구하면 골이 무조건 들어가는 부족이기 때문에 나 사실 아산축구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10등하고 4등분 있다가 올해 이제 많은 엇가 경기가 있었으나 그 엇가 경기를 벗어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우승 가능성도 있었다 우승 가능성도 있었는데 솔직히 한 시즌만 이렇게 발전한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게 되겠죠? 대구 2차전? 보다 잘оже 바이바이